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이죠.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사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제보가 들어왔어요. 완전 거지같은게 있다고.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야 진짜 거지같네. 그래가지고 하던거 접고 이거 먼저 만들어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참고로 이거는 당근 구인공고에 올라온 글입니다. 제목 제가 하루 만원씩 드릴 테니까 한 시간 안에 장 봐서 5인밥상 집밥 완벽하게 차려줄 아줌마 구해요. 어이구 니가 참 아름답게 미쳤구나. 원제 저녁식사준비 1급 만원 시급 아니에요. 1급 만원이야. 기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. 시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. 1시간이에요. 협의는 가능합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4살 여자아이, 2살 여자아이 이렇게 아기 둘 키우고 있는 꽁꽁동 단독주택입니다. 아이를 둘이나 키우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나지를 않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저녁 메뉴 선정하는게 너무 힘들어서요. 그래도 제가 식단표는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식단에 맞춰서 먼저 근처 시장에 들러 장을 봐오신 후 식판에 위 사진처럼 비슷하게 5명분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제가 이 사진을 못 구했어요. 지워버린 것 같아요. 근데 뭐 글 보면 대충 집밥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일 오후 5시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. 6시에 저희가 밥을 먹을 수 있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. 뭐 정 힘들면 약간의 시간 변경은 가능해요. 그리고 6시에 밥 차려주고 그냥 바로 퇴근하시면 돼요. 여긴 꽁꽁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입니다. 또 여기 일반 가정집이라서 밥솥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그릇, 접시 다 있어요. 음식 만들 때 필요한 집기들도 전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. 그냥 별거 없고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처럼 혹은 하숙생에게 차려주는 것처럼 저희들 먹을 저녁밥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참고로 여기 시장이랑 저희 집이랑 매우 가깝고요. 이왕이면 요리를 잘하고 또 좋아하는 분이면 좋겠어요. 시간이나 근무조건 등등 협의도 가능하니까 아 물론 시급 아니 1급은 안 받겨 무조건 만원이야.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뒤에 많이 있어요. 댓글 1번 뭐야 이거? 설마 1급 만원이라는 거요? 그냥 출장비만 해도 10만원이 넘어가는 세상에 이 아줌마 이거 혹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가? 끌 끌 끌 끌 끌 2번 퀘스트 우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봐오세요. 그리고 그걸로 맛있는 집밥 5인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요구시간 1시간 퀘스트 보상 만원 1시간 안에 장 봐서 5인분 밥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. 3번 이게요. 나는 그냥 놀랍지도 않은 게 얼마 전 우리 동네 당근에서도 이 내용이랑 비슷한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. 물론 뭐 여긴 가정집은 아니고 어떤 회사? 건물?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와가지고 근처에서 장보고 차려라. 이랄지. 거기다 시급도 만원이야. 이 아줌마랑 똑같았어. 혹시 남편 아니야? 4번 에라이 미친 옆에 내. 여자 망신은 지 혼자 다 시키고 자빠졌네. 그냥 너희 친정엄마 불러다 시켜. 돈 만원 주고. 5번 와 뭐야 시급이 아니라 1급이었구나. 나는 당연히 시급인 줄 알고. 야 출발부터 장보는 노래까지 다 따지면 게다가 5인분이나 만들어?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시급도 아니고 1급이요. 미친 거요? 그런데 뭐 이 여자가 원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서 시급이나 1급이나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대댓글 거기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.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와서 하라는 거 아니야. 와 생각하는 게 이거 완전 미친 인간이네. 끌 끌 끌 끌 끌. 6번 아니 잠깐만 돈을 떠나서 1시간 만에 저게 다 될 거라고 보는 거야? 아니 이 여자친구 무슨 일이야? 어우 소름돋아이씨. 7번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들 혹은 재벌사모들처럼 아주머니 오늘 저녁엔 갈비탕 좀 해주세요. 막 이렇게 우아하게 지시를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게 때 안건여서 이 난리야. 끌 끌 끌. 가사노동 후려치는 아줌마야. 네가 직접 해드세요. 그게 싫으면 네가 남편을 족쳐가지고 대신 부려쳐먹든가. 7번 되렬걸? 꼴랑 만원 가지고 사모님 행세하고 싶으니까 저러는 거죠. 정말 기도 안 차서 웃음도 안 나온다. 이야 상식이 없어. 8번 어? 뭐야? 남편이랑 글 쓴 아줌마 본인 그리고 딸내미 둘이면 총 4명 아닌가? 그런데 왜 5인분을 만들어달래? 혹시 집에 누가 또 있나? 뭐 대충 보니까 시모는 아닐 것 같고 지그 친정엄마 불러가지고 애들 유가 대신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끌 끌 끌 끌 끌 끌 끌. 두번째 구인공고입니다. 이것도 정신 나갔죠. 원제. 우리 아기 하루만 봐주실 분. 우리 아기 하루만 봐주실 분. 건당 1원. 총 이틀 오늘부터 내일까지. 제가 출장 때문에 타지역을 가야 되는데 돈 안 받고 공짜로 우리 아기. 조카 본다는 느낌으로 하루만 봐주실 분 계실까요? 우리 아기 밤에 통잠자고 괜찮아요. 되게 순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 아기 혹시 간이 되게 안 좋거나 혹은 신장이 안 좋거나 그런 건강 문제는 없겠죠? 끌 끌 끌 끌 끌. 헐 미친 소름. 간이 쳐보았네. 진짜 뭘 믿고 저러는 거야. 애기 납치해 가면 어쩌려고. 야 처음엔 공짜를 바라는 게 무서웠는데 헐 뭐야.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있었어? 뭐지? 도대체 왜 지원을 해? 난 이게 더 무서워. 여기 보면 지원자 두 명 있죠. 5번. 이 아니라. 3번. 헐 모르는 사람에게 무보수로 아기를 맡기겠다고? 이건 지능이 문젠가? 아니면 미친 거 뭐야? 4번. 애한테 뭔 일 생기면 모조리 덤탕이 쓰는 거 아닌가? 어이구 딱 봐도 정상이 아닌데 그건 뭐 당연한 소리죠. 아니 오히려 그걸 노린 걸 수도 있어요. 5번. 와 이거는 혹시 부모가 아기를 버리고 가는 건가 싶어서 무섭기도 하고. 또 반대로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하고. 뭐가 됐든 무서워요. 세번째 구인공고입니다. 무슨 수족관 같은 것 같아요. 시급 만원 총 5일 물갈이 도와주시고 이끼 닦아주시고 운영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. 지원자 7명. 여기 지원했다가 당하고 나온 어떤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. 당근 변태 사기 알바. 저 단기 알바 좀 하려고 지원해서 갔는데 사장님이 20대 여자를 상대로 일은 안 시키고 내가 사실은 일 때문에 이걸 올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나랑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알바 올린 거야. 이러네요. 저요 이제 20살인데 저한테 막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놀자. 룸으로 된 노래방에 가자. 이런 등등등. 변태짓거리를 하더라고요. 거기다가 3시간 단기 알바라고 올렸으면서 뭐라더라? 하루 종일 자기랑 같이 있으면 놀아줘야만 4만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안그럼 돈 안준다고.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이랬더니 뭐야 도망가려고? 이러면서 의심하고 겁을 주는데 아니라고 둘러대고 화장실 갔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. 그 이후 카톡으로 보내니까 답장도 없고 저를 차단한 것 같아요.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여러 번 여자만 뽑았고 수시로 알바를 구하는 거 보니까 나쁜 마음 먹고 여자만 일부러 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. 저 진짜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요. 다른 분들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글 올려봅니다. 어? 꽁꽁님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와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저기요 사장님. 일을 하기로 해서 부른 거면 일만 시켜주셔야 하고 또 사장님 집에 가거나 노래방을 가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솔직히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간다 하고 나간 건데 알바 안 할 겁니다. 3시간씩은 만원이면 딱 그만큼 하고 돈 받는 게 맞고요.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어달라. 또 부를 때 나와달라.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상한 사람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에요. 이런 말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.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4만 원 받는 거는 시급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고요. 사장님 집에 가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? 다음에 다른 알바 뽑으면 그러지 마세요. 애가 어려가지고 말을 참 그래도 이쁘게 하네요.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. 댓글 1번. 오우 저 미친 인간 조만간 뉴스에서 뵙겠구만. 끌 끌 끌 끌 끌. 2번. 저기 혹시 그 꽁꽁꽁 거기 아닌가? 얼마 전에 저 공고랑 똑같은 걸 내가 본 것 같은데. 수족관 관리 알바 말이야. 3번. 어이구 이 거지 같은 놈이 돈도 한 푼 없구만. 끌 끌 끌. 아니 지라 하루 종일 놀아달라면서 돈을 꼴락 4만 원 내라. 히히. 4번. 당근 보면 미친 인간들. 진짜 많아요. 저번에 어떤 놈은 돈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복사 알바를 구한다. 이렇게 낚아가지고 돈 2만 원 주고 복사를 500장이나 해오라 시키더라고. 5번. 노래방 도우미도 시간당 기본 4만 원 5만 원인데. 그지 같은 게 그 돈은 아깝고. 근데 꼬락도 어린 여자는 데리고 놀고 싶고. 저런 야가치들은 진짜 콩밥을 제대로 먹여야 된다고요? 아니 근데 이런 거 경찰에 신고 안 여나? 너무 궁금하네. 이야. 정말 어질어질합니다. 뇌가 없는 사람. 그냥 음흉한 인간. 별의별. 잡종들이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. 근데 마지막 이거는 진짜 처벌 안 되나?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. 아무튼 참 우리 주변에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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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